안녕하세요 김시아입니다 저의 첫 브이로그인데요 저의 고등학교 생활들을 한번 담아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한림예고 영상제작과 제작전공 2학년에 재학중이고요 많이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한번 열심히 재밌게 잘 담아보겠습니다 안녕히 갈게요 저희 학교 저걸 너무 보여주고 싶은데 너무 어려워요 제가 이따 학교 들어가서 다시 켜겠습니다 안녕 해피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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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이제 여기에 시야가 생긴거 오늘 뭐해 시야? 시야 브이로그 보실거면 구독에다가 여기 알람설정까지 빨리 찍어놔 전량이 한 10분정도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거 몇 분 찍었어? 이거 몇 분 찍었어? 나 너 어디서 나오는 거 아니야? 언니들이 왜 안 찍었어? 어디서 찍어도 예뻐서 걱정하지 마 아예 뭐야 예쁘네 아니 현아 나는 네가 화장실에 없어서 얘들아 우리 오랜만에 야외 촬영하자 요즘에 장마 때문에 밖에 못 나갔죠?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 아 근데 저는 걷기 되게 좋았어요 그 현이가 난 사진 다시 찍을래 라고 원래 여기 적혀져있는데 다시 찍을게 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잘 못 찍어 그리고 이거 너한테 하고 싶은 거 같은데 저는 지금 밥 먹으러 버거핑으로 가고 있습니다 괜찮은가요? 네 이쪽 얼굴이 더 이쁘십니까 저희는 밥 먹으러 가요 우리 밥 먹고 와서 이제 피켓 만들고 아 여기 문구점 있더라 아 있어? 그럼 조금 사가야 되나? 어 조금? 폴이나 이런 거? 아 치아 씨는 피고를 하면 수비가 좋으세요? 공격이 좋으세요? 저는 수비 난 무조건 수비 나는 공격은 자신이 없는데 수비는 진짜 잘할 수 있어 나도 나 피하는 건 되게 잘해요 근데 그 공격이라는 게 이제 그걸 잡고 던져가지고 맞추는 거잖아 어 밖에서 아예 안돼 나 공격은 자신 없는데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플랜카드 문구 생각한 거 있음? 플랜카드 뭔가 우리 10반이랑 관련된 걸 해야 되는데 난 오늘 그거 만들 거야 10반이 이기기 쉽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나도 그렇게 뭔가 센스 있는 거 하고 싶거든 이번에는 반끼리가 아니라 완전 좀 다른 미디어나 공연이어서 맞아 우리 그렇게 하는 것도 처음이지 완전 모든 게 처음인 이번 체육대회 모든 게 처음인 이번 체육대회 다음에 다음에 이쪽이다 귀여워 우와 많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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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료를 이거 너무 귀여운데 야 보경이 사주고 싶어 할 거 줄까? 알겠습니다 다시 집중 맞아 야강생이지 이게 9,000원이잖아 이게 9,000원이야 저게 나아 근데 차라리 이거 하나 사서 이거 잘라 쓰잖아 그럼 우리 이거를 그냥 약간 모양을 우리가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아예 그렇게 하자 이게 나을 거 같아 이거 할까? 이거면 충분할 거 같아 이걸 그냥 반을 갈라서 내주기를 해가지고 하나하나 하나하나 감사합니다 시아의 키만한 얼굴이 다 가려지는 엄청 크기 엄청만 크기 귀여워 이제 본격적으로 학교 투어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에에에에에 여기는 어디죠? 여기는 복도 복도, 몇 층? 2층 복도 보관실 앞이에요 여기 보건실 앞이고요 여기 보건실이 있고요 여러분 여기가 구름다리입니다 차이가 지고 있어요 예쁘다 여기 너무 예뻐 여기는 구름다리입니다 저희 학교의 명소 중 하나죠 포토스팟? 예스 포토스팟 모델 포즈 하나 해주세요 포즈, 예쁜 포즈 하나 해주세요 포토스팟 귀여운 포즈 해주세요 반짝같아 아이 예뻐 고양이기 고양이기 고양이기가 뭐지 아이 귀여워 아이 예뻐 예쁘다 귀여워 귀여워 아 여기는 우리 실계실 있는 신상관 복도입니다 어? 편집실 한번 편집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앞에만 보여드릴게요 아 근데 이거 문이 안 열릴까요? 열릴까요? 안 열리네 야 여기가 원래 저희 편집실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저희 제작 오 잘 보여 오 잘 보여 잘 보여 저희 제작 전문들이 이제 수업을 아 우리 그냥 영상 제작관 갔습니다 어? 어? 이렇게 있답니다 우와 이렇게 과자들이 있고요 원래 여기는 빵도 들어갑니다 빵빵빵빵빵도 있고 그리고 음료수 음료수도 있어요 고 아니 실계 짐이 안 된다고 직접 가는 사람이 있어 지금은 8시 40분 가인이 잘 알아서 동아 응? 열심히 하는 오프티어를 내가 내가 제일 쉬운 오 마이 갓 이게 어려운데 노 모르겠다 어비 무슨 색이었지? 어? 어? 하트 무슨 색? 하트 무슨 색? 하트 무슨 색? 하트 아무거나 가을이 제일 가림될 것 같아 가을이 제일 가림될 것 같아 제가 지금 가린다고 하는 거 다 생활가임이 나와야 돼 안 해두고 장애인 이런 거 나와야 돼 이렇게 되고있어 와 되고있어 얘들아 되고있어요 아 설렌다 그러니까 드디어 아 우리의 설렌다 몇시부터 했더라? 거의 6시 거의 한 7시 시작해가지고 지금 2시간에 걸려서 아 우리의 설렌다 엄청난 장점이었다 여러분 여기 공부해주세요 짠 베네스보 이 꽃이 꽃이 코팅까지 완료 하나 둘 셋 한번 더 찍을게 하나 둘 셋 퇴근 지금 몇시야? 9시 24분 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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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제 집에 거의 다 와가구요 첫 브이로그 촬영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찍어봤는데 내일은 조금 더 분발해서 더 재밌고 알차게 많이 많이 찍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일 만나요 안녕 안녕 진짜 안녕 너무 예쁜데? 진짜 너무 예뻐 안녕 안녕 에쓰 애쓰 애쓰 애피비 안녕 알까? 애피비 안녕 애피비 안녕 안녕 애피비 애피비 네 저의 오오티디를 한번 소개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오오티디를 이게 저희 꽃이 입니다 뒷편도 이럴줬고요 또 신발은 저희 영진 팀장님과 창희 삼촌이 생일 선물을 가져왔어요 예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가 밤 9시까지 그렇게 나눠서 만들었거든요 너무 속여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오늘의 메이크업은 체육대회니까 평소에 안오는 블링맨이랑 스타일로 해보았고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반짝이 됐어요 반짝이 됐고 그리고 머리도 이렇게 기운 물가로 바꿨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지?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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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본 리본으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어떠나요? 괜찮아요 팔도 있어요 이게 타투 스티커거든요 많이 없어졌다 이렇게 꽃이랑 구름이랑 토끼가 있는데 네 지금 이게 시간이 지나서 많이 없어졌어요 원래 더 예쁜데 이렇게 저의 체육대회에 오는 팀이 소개하기 미션을 소개합니다 오늘의 대구는 기억나시죠? 나이가 있어요 이 소정 씨 네 여러분이 어떠세요? 신나요 신나요? 네 오늘 예쁘게 꾸미셨네요 지금 모자이크 해주세요 모자이크? 어 죄송해요 편집하는 언니 죄송해요 제가 화장만 고치고 다시 돌아오는다면 아 그전에 모자이크 안 해주세요 근데 예쁜데? 이거 오늘 날아내주면 되겠다 여러분 이제 환경리로 교회를 해봅시다 와 근데 너무 잘하시는데? 이걸 못 본 거예요 언니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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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와 와 와 오 무다 와 와 와 와 유하 유하 아이고 잘한다. 귀여워. 어? 왜 이렇게 잘해? 신발 벗겨졌어? 으아아아아아아아악! 이겨라! 아기 신발이 벗겨졌는데! 귀여워. 기다리니 마지막 경기 마지막. 하이구, 하이구, 하이구. 여기가 좋나봐. 시작! 와아아아아아아아악! 이야, 저희가 졌어요. 쩜쩜쩜쩜 쩜쩜쩜 쩜쩜쩜 지금 이제 저 열심히 피구 경기도 하고 기다리기까지 끝난 다음에 매점을 가고 있습니다 피구 경기 어땠나요? 이소장씨? 제가 첫 번째로 길어가지고 저 어땠나요? 너무 잘했어 신발 톤 나 진짜 신발 못 깨졌는데도 맞추셔가지고 남은 경기는 저희가 이길 것 같나요? 남은 경기는 저희가 이길 것 같나요? 우리 모모 이겼지 하나 이겼지 우리 처음에 이겼지 우리 손상배고 이기고 혹시 몽고도 하실 때 몽고? 저희 몽고는 꼭 이기도록 합시다 2인 3각 2인 3각도 근데 이길 것 같아 잘하던데? 우리만 잘해 일단 이소장 Thumbz 아 넘는 중 어머 내가 사랑해 나네 사랑해 너무 잘찍어줬다 언니가 다 살렸다 이거 언니가 너무 잘찍어줬어요 너무 잘찍었어 짧아서 플라이로 어디서 찍을까? 좀 어두운데? 어두운데? 짜랭! 짜잔! 이렇게 찍었습니다 먼저 웃음기 전달을 하고 한 번 깃발을 웃음기에 붙잡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는 축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패의 끝! 끝났습니다 진짜 끝입니다 이제 안녕 안녕 오늘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진짜 체육 때문에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어땠어? 재밌었는데 조금 힘들었어 조금 힘들었어? 뭐가 어떤 게 힘들었어? 일단 피부를 맨 처음 탈락한 것도 조금 있을지? 아 그거에 영향력도 있어? 아 미친 줄 알았는데 장기자랑에서 저버려갖고 오케이 오케이 그래도 우리 50점 차이면은 우리가 내년에는 장기자랑 나가면 우리도 이길 수 있어 어떻게 우리 솔로로 한 번씩 나갈까? 솔로로 한 번 나가? 한 명씩 이제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길 수 있다는 너무 재밌었다 그래서 안녕 얍!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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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